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방탄소년단이 직접 기획한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비입니다. 준비된 제품은 바로 마이크로 코스모스 무드 램프와 아미스트 집업 후드인데요. 이 제품들을 기획한 정욱 씨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맞나요? 저 이름이? 네, 마이크로 코스모스 무드 램프고요. 그리고 아미스트 후드 집업입니다. 아, 네.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각각 어떤 제품인가요? 일단은 지금 입고 있는 후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도전 같은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셔츠나 아우터나 이런 거 좀 딥한 거 들어가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후드를 골랐고 어쨌든 이제 많은 많고 좀 다양한 분들이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핏은 일단 전체적으로 오버핏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버핏을 구성할 때 이제 딱 요소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팔이 일단은 보시면 이게 살짝 가오리핏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게 살짝 안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요게 이제 필요한 거 없고 또 이제 암홀. 암홀이 되게 커야 돼요. 그래야 약간 오버의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팔 기장. 안 보여요 선이. 그렇죠. 이제 이 삼연소가 좀 잘 갖춰줘야. 어깨 여기 어깨 손도 너무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살짝 이 측면 삼각근 쪽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요. 오우. 이런 건 이제 좀 디테일을 많이 신경을 썼어요. 아 디테일. 예 그리고 모자도 보시면은 제가 모자를 썼을 때 보통 이제 후드들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싫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눌렀을 때 눈을 가리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냥 걸쳐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 공간 많이 남고 이게 그냥 편리하게 고개 돌려도 지장이 없게끔 후드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밑단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밑에 약간 이렇게 거친 느낌 이렇게 팔도 소매도 보면 거친 느낌이잖아요. 보들보들하네요. 그렇죠. 보들보들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이 후드 끈이 그 뭐라 해야 돼. 얇은 끈이면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넓은 끈을 이용을 했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후드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거 이제 마이크로 코스모스 무드램프인데 이제 이 세 개의 조명. 이 조명 안에서 이 색상인들이 나옵니다. 어두운 데서 딱 켰을 때 오로라. 아하. 오로라와 이제 별들이 나와요.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 움직여. 조명이 계속 이렇게 미세하게 바뀌어 가면서 정말로 이 오로라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색상 보시면은 요즘 핫하죠 이런 색. 스페이스 그레이. 잘 어울리죠. 로고랑. 자 이거 스피커도 되고 나오는 소리 나오는 구멍도 이 BTS 모양으로 돼 있고 여기 딱 보시면 보라색으로 BTS 있고 마이크로 코스모스 딱 적혀 있고 버튼이 있고 그리고 각도 조절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각도 조절되고 네. 모델들을 준비했는데요. 네 만나러 가보시죠. 모델들이 어떤 착장 어떤 착샷을 하고 있을지 한번 보러 갑시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스피커에 소리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버스 힙해요. 후드도 크고 오버핏에다가 하니까 굉장히 동작을 취할 때도 저런 불편함이 없고 뭔가 멋있어요. 색상도 다양해서 취향껏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저기 모델들이 있는 곳으로 가봐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가보시죠. 레츠고! 모델들이 지금 굉장히 옷에 친해있어요. 지금 이 모델들은 섭외 온 모델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우욱스라고 하죠. 욱스! 욱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후드 보시면 달라요 길이와 전 모델랑 아닌데요. 후드 보시면 길이가 달라요 이렇게 여긴 짧고 여기는 길죠. 이제 의도한 게 뭐냐면 후드 이름이 아미스트에요. 그냥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티스트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이 아티스트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예술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지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옷을 입었을 때 나의 좀 거친 내면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언밸런스 느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뒤에 보시면 보세요. 딱! 그래피티 느낌. 아티스트. 예술가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피티. 너무 멋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뭐요? 코스프레. 코스프레. 코스프레를 코스프레라고 하네요. 아미인 척 티 안 내는 코스프레. 이것도 디테일이에요. 그래 맞아요. 스트릿 브랜드 같이 이렇게 좀 못 알아보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좋은 건가요? 제가 기본 베이스를 잡았고요. 보세요. 지금 옷에 미쳤어요. 사람들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드등 소개하나요? 무드등 소개해야지. 무드등 아까 소개 잘했는데. 아니지 아니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줘야지. 위에. 아 이거 안 보여드렸구나. 자 보여드릴게요. 무드등 보시게 되면 자. 갑니다. 이게 지금 어두워서 그런데 조명이 진짜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기가 막혀요. 제가 색깔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빨강이랑 초록이랑 파랑이랑 보라 뭐 이런 식으로 구성했는데 이게 되게 조화로워요. 색깔. 오로라 같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진짜 예뻐요. 별들 미세한 것도 되게 움직이거든요. 나중에. 이거 되게. 아마 밤에. 밤에 좋은 아이템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리모컨도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무드등과 이 후드 집업은 제가 정국 씨의 그 감성이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정국 씨가 항상 후드도 좋아하고 이런 무드등도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담아려고 했었고 밤에 이제 탁 샤워하고 씻고 나서 이 성인분들을 한잔하시면서 그리고 어린 친구들 음료수 한잔하면서 탁. 하루의 마무리를. 기가 막혀요. 야. 그럼 우리 노래 들으면서 한번 액션으로 이동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가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한편. 강아노아. 근데 한편. 한편. 공원이에요. 2. 공원! 1. 뱀뱀. 1. 3. 5. 5. 2. 조명을 이렇게 켜면 너무 밝고 끄면 너무 어둡고 하는 분들 밤에 은은한 분위기 조성 약간 별 느낌으로 버튼 누르면 패턴이 1번 패턴, 2번 패턴, 4번 패턴 빛도 나오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색상은 보라, 분홍, 파랑, 빨강, 초록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기둥, 그러니까 이 사각 기둥이 나오는 거죠 버튼 딱 깔끔하게 있고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까지 딱 있으면 완벽하죠 집업 집업 사이즈라 그래도 살짝 더 큰 게 낫긴 하겠다 원래 크게 입어야 돼요 어깨선이 커야 돼요, 길어야 돼요 그리고 모자가 깊어야 돼요 그리고 이 팔도 좀 길게, 기장돼요 보니까 언밸런스 했으면 좋겠는데 지저분한, 찢어진 느낌 로고를 뭐라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디자인을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포드로 봤을 때 BTS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거 같아요 뭐가 튀면은 약간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진짜 사람들 모를 거 아니에요 제가 선정한 제품은 포드집업과 무드등입니다 보통 저희 MD 보면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티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멋있게 잘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드등은 제가 한번 투어 다니면서 그런 조명 기기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노래 틀어놓고 틀어놓으면 되게 뭔가 있어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감정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멋있게 잘 나왔으면 좋겠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정우 씨의 그 무드등 램프와 집업 4D 저도 너무 살 것 같습니다 장난 아니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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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해가지고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쓰실 일 많을 거예요 진짜로 밤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외로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모델 여러분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저희 노래 틀면서 자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껏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